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주거지 개선의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추진 방안을 제시한 건데 노후 주거지 개선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뉴빌리지 등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 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13년에서 15년의 기간이 소요됐던 정비 사업이 10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